여러분 오늘은 팝콘을 닮은 벌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진짜 이거 팝콘처럼 보이죠?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작죠? 지금 손톱 하나 크기보다 작은데요. 이거 곤충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신기하죠? 일단 이 사진은요. 독일 생물학자이자 사진작가인 안드레아스 케이라고 하는 분이 촬영을 했습니다. 이 벌레는 플랜토퍼라는 이름답게 식물 사이를 메뚜기처럼 빠르게 뛰어넘는 그런 곤충입니다. 걸을 때는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. 이 곤충이 팝콘처럼 보이게 된 이유는요. 야생에서 천적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새똥인 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복부에서는요. 또 밀랍을 분비해서 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진 촬영가인 안드레아스 케이는요. 에콰도르의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온 이 작은 플랜토퍼 닌프는 보호를 위해서 왁스같은 필라멘트로 덮여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.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팝콘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다.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. 눈송이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다. 신기하다.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기어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손끝에서 볼게 기어가죠? 귀엽죠 여러분? 마치 팝콘이 기어다닌 것 같습니다.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요. 어떻게 이런 동물이 있죠? 참 너무 신기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곤충류는요.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요. 약 90만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. 그중 이 걸어다니는 팝콘으로 불리는 플라티드 플랜토퍼 닌프는요. 선녀벌레과의 일정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에콰도르의 토착곤충이라고 합니다. 1만 2,500종에 달하는 식물벌레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 굉장히 귀엽죠? 너무나 다양한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곤충을 연구하는 데만도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소비하고도 곤충이 아주 극히 밖에 연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참 재밌죠?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구요. 항상 감사합니다.